설 음식 함께 만들고 싶은 스타 3위 이 솔로몬 출판계를 뒤흔든다 이 솔로몬에게 힘을 준 책들 5권을 소개합니다 국민가수 이 솔로몬 떴다 국민가수 이 솔로몬 설 음식 함께 만들고 싶은 스타 3위 지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설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 이 솔로몬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수 형탁이 설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싶은 스타 1위로 선정됐으며 2위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P가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이 솔로몬이 3위 4위 AB6 박우진 5위 트로트 가스 홍자 6위 트와이스 모모 등의 순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대구 광역시 출신이며 최종 학력은 대구 고등학교 졸업 다시 말해 고졸입니다 이 솔로몬이 13살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소천하신 후 사모님이신 어머니와 이 솔로몬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지요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생계를 책임져야 해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더군요 곱상한 외모와 달리 구준일을 도맡아 해왔다고 하네요 혹자는 이 솔로몬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약간은 지식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기후에 불과하고 학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이미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지금까지 다섯 권 정도의 책까지 출간한 시인이며 현직 작가입니다 생계를 위해 생노동을 하며 피곤한 가운데에도 그는 책을 읽고 시집까지 낸 것이지요 2016년 시 부문 신인상을 받을 만큼 문학성과 글체지도 상당하니 말이죠 책장을 넘기며 수료한 글자를 마음속에 주어 담고 이를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청년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선택 출판 시향도 움직였다 국가단 멤버 가수 이 솔로몬이 출판기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천한 책들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TV조선 오디션 내일은 국민 가수의 3위에 오르며 대중의 사랑받은 그는 문해지 신인상을 받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덕분에 화제가 된 첫 주자는 영어 학습책인 듀오 3.3 루트 상하 마법의 560문장이죠 독학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이 솔로몬이 인터뷰에서 영어 스타디 교재로 사용했다고 밝힌 책인데요 이 책은 당시 절판돼 극소량의 재고만 남아있던 상태였지만 주문이 밀려들어 출판사에서 긴급히 수천부를 새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솔로몬 팬으로서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위해 구매한 이들의 후기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선택에 스타디 셀러 시장도 움직였죠 그가 매 순간 최선으로 이끌어준 책이라며 꼽은 5권의 책 역시 판매가 상상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박준 무진기행 김승옥 내 젊은 날의 숲 김은 마을버스 세기를 가다 임택 1등의 독서법 이해성 등의 책을 추천했죠 이 솔로몬 소속사 관계자는 책 선정에 앞서 직접 서점에 들러 절판 여부 등을 살핀 뒤 신중하게 책을 골랐다면서 책에서 받은 인상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위해 5권을 다 산 뒤 내용도 꼼꼼히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솔로몬 역시 많은 좋은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많은 역량을 끼친 책을 추리고 추려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독자분들에게도 책을 통해 자그나마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내일은 국민가수 이스토로몬에게 힘을 준 책들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내 젊은 날의 숲 김은 무진기행 김승옥 마을버스 세기를 가다 임택 1등의 독서법 이해성 지음 등이 있습니다 이스토로몬이 추천한 책이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출발사 문학동네는 책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네이버 포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고른 책 다섯 권 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내 젊은 날의 숲 김은 무진기행 김승옥 위의 세 권은 바로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책이었습니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이스토로몬의 추천 뒤 유의미한 판매 상승이 있었다 눈에 보일 정도의 판매 상승이 있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토로몬이 추천한 책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 역시 높은 인기입니다 이스토로몬은 2020년 7월 산문집 그 책의 더운 표지가 좋았다를 전제책으로 발간했죠 이 책은 지난해 12월 말 온라인 소점 예스24 집배결과 전자책 분야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스토로몬은 인터뷰에서 지금껏 다섯 권 정도의 분량의 책을 썼고 지금도 계속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고 밝혀 그의 새로운 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출판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책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만으로도 선한 영역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가수 이스토로몬 평창올림픽서 동시통역 5회 국민가수 이스토로몬이 영어 실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에 가수 황치열이 스페셀 DJ로 출연했죠 이날 박찬근 김동연 이스토로몬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스토로몬은 능통한 영어 실력에 대해 묻자 그냥 독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균은 평창올림픽에서 통역을 맡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감탄했죠 이에 이스토로몬은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동시통역이 아니라 수행통역이다 안내해드리고 이런 정도다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닌데 부풀려졌다 누구 오시면 안내하고 그런 거였다 동시통역사분들에 비해서는 아니다라고 손사를 쳤습니다 또 영어 어갱에 대해서는 영국식 영어가 사투리랑 비슷하다라며 즉석에서 영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국가수 뉴스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탑10 국가단이 밸런타인 대회를 맞아 발매하는 신곡의 사랑스러운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11일 0시 국가단은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스페셜 음원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곡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는 고백성으로 유명한 이석훈의 동맹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곡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가 꼭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시 귀로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이 솔로몬 넘칠 듯 말 듯 물잔에 담긴 파란 아쉬움 크게 한 모금 삼켜버리고 앙담은 입술 비장한 걸음 옮겨온다 저 멀리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인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려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온 내 발자국에 고였다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 스치오는 당신을 한 폭의 풍경에 옮겨 놓고 빈 여백 사이로 흘러가는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기어린 거리 사이로 당신의 온기가 스미는구나 멀어질수록 그리워지고 흐를수록 아련해지는 당신의 초상이 마음 두드린 기적소리가 되고 짙게 쌓인 한숨 지난 철길에 덩그라니 남겨온다 소슬바람 쉬어간 기억 한켠에 놓인 한 장의 수채와 메마른 종이를 덮은 수분이 여백을 적시고 축축한 한덩이 물감 비워버린 당신을 메운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당신이 흘러내린다 글로 시로 책으로 노래로 선한 영역력을 끼치는 이 설로모님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